. 으악! 으하핳! 불행 에너지가 아주 잘 모이겠구나. 저는 지금 블루시티에 나와있습니다. 어른들이 악위로 변하면서 온 도시가 엉망진창입니다. 시끄러울 녀석들. 네, 정용 미세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? 하하하하, 이제 조용해지겠구나. 어, 안돼! 아기들은 괜찮아. 좋아! 저 녀석들을 혼내주러 가자! 폴트! 세미! 맥스! 루시! 미니 특공대! 어른들을 아기로 만들다니! 용서할 수 없어! 지긋지긋한 녀석들! 뭣들 하고 있어! 다 없애버려! 흐어! 흐어! 우리도 맛을 보여주자!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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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훈쯤 나야해! 루시러드 엑스! 히야! 누가 누굴 혼내? 에스 디스크! 홀더 베어! 너도 마귀가 되라! 와이외? 맥스! 이런, 당해꾼! 딱 걸렸어! 젤도 우리 골탕 먹였겠다! 와이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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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잘했어, 아기맥스 와이외? 지금이다! 벡티스테스! 파이어, 이글! 으아악! 흠! 이야아악! 히앗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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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후트다! 볼트! 헤라가 부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! 알았어! 지금 당장 갈게! 이제 그만해! 귀찮은 녀석! 히앗!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? 어? 히앗! 히앗! 맛 좀 봐라! 으악! 으아악! 흠! 흠! 하하하하! 거기서! 히앗! 훗! 으아악! 티야! 으악! 으아악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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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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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지 디스크! 썬더홀! 아악! 흠! 자! 아악! 자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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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스님! 저에게 더 강력한 힘을! 새로운 힘을 주노! 역시 있습니다! 그bear! 마, 갱신! 루시, 공격하자! 좋아!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공격한다! 세미! 너 이 녀석! 가만두지 않겠어! 간다! 뭐야? 맥스 왜 그래? 뽀뽀야 어떡해! 맥스가 다시 아기가 돼버렸어 일어나, 이젠 다 끝났구나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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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벅들의 동체 성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 아기들을 괴롭힌 벌이다! 플라즈마 빔, 됐어!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해양식품 단속이다! 흠 흠 흠 우와, 미니 특공단다! 충치 쿠키 판매는 이제 그만둬! 흠 들켰나? 하지만 우릴 방해할 순 없다! 경기 흠 한번 시작해볼까? 증공, 엑스베폰! 흠 야! 세미봉 엑스베 Dis 엑스베스 릴엘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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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업해질 아나! 맥스, 네 차례야! 예! 투사! 예, 예석들! 뜨거운 쿠키 맛을 보여주마! 쟤 뭐하냐? 마시오, 이더리! 지하! 으아아아악! 바로 저거야! 폭탄을 모두 되돌려보내자고! 자! 으악! 흠! 캬! 하! 아악! 캬! 캬! 이야! 탁! 흠! 으응! 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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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한참! 아아악! 이야! 투하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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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아아악! 모두 실컷 먹고 불행해지는 거다! 쿠키 하나에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분이 계셔! 그런데 넌 쿠키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! 아, 재밌는 걸 보여주지! 아, 뭐야! 쿠키들이 잔뜩 화가 났는데? 이 녀석들, 장난이 아니야? 너무 많아서 일일이 떼어내기가 힘들어! 내가 브리즈 스왕으로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게! 엑스스! 브리즈 스왕! 아아… 아아- 캬! 으아- 으아아아… 으아아- 아이… 으아- 이럴수가! 이제 우리 차례다! 제노스님 저에게 더 강한 힘을! 좋다 특공 엑스머신! 발진! 간다! 이 녀석의 강력한 힘은 저 오븐에서 나오고 있어! 왜? 저걸 멈춰야 돼! 오븐에 제대로 한 방 먹일 수만 있다면! 볼트! 저 공사장에 폭발물들이 있어! 저걸 이용하는 게 어때? 그래! 그걸 녀석의 오븐에 넣어버리는 거야! 좋아! 내가 녀석의 시선을 유도하지! 좋아! 뭐지? 왜 이럴수기가 쫓아진 것 같지? 그래서 왜 이럴수기가 쫓아진 것 같지는 않아? 아... 됐어! 이 녀석을 쓰러뜨렸어! 어! 잠깐만! 우와! 어마어마한데? 크면 클수록 맞추기도 쉽지! 하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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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